네, 자, 인사드릴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4학년도 졸라 커리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르비에서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인강으로. 그래서 생활과 윤리와 이제 면접을, 먼저 생활과 윤리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강의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1년 커리 홍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 방법이라든지 공부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이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 홍보로만 듣지 마시고요. 내가 생활과 윤리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또는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는 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면접에 대한 얘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게 강의 이제 제가 이제 본명은, 본명은 김준호인데 수강 기여로 졸라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저 선생님인데 이게 졸라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필을 보시면은 의문의 과일입니다. 저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약간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수강 기여도 졸라고 그 다음에 뭐 바나나 들고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것처럼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나름 이제 그 커리즈, 아니 커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커리가 아니고요. 뭐 인생 커리인가? 아예. 제 경력은 굉장히 정통적인 경로, 굉장히 노말한 표준적인 경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까지 논문입니다. 논문까지 표절하지 않고 누구처럼 표절하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BS 강의, 메가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로학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국 모의고사, 전국 논술 모의고사 출제한 적이 있고 뭐 생윤모의고사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뭐 탐구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논술학원 면접 모의고사들을 출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오르비에서 생윤모의고사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상강사 아니야. 여러분 선배들도 선배들도 전미다 뭐 저를 갖다 이상하게 보지 않으니까는 나는 이제 아 위에 위에 이 워낙 이 국어가 이제 꽉꽉 장하고 있긴 하지만 뭐 넘버3까지는 이제 올라간 적이 있고요. 조만간 이제 이 국어를 한번 제껴볼까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선배들이죠. 여러 선배들이 뭐 저의 뭐 생윤모의고사 출제 강의와 이제 면접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올린 이제 뭐 자료들입니다.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이제 그 자료들 보면은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따와가지고 예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예 어차피 뭐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출제만 밝혀주시면은 뭐 마음껏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상강사 아니야 아니니까 너 걱정하시는 거 아셔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나무 위키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뭐 그렇게 뭐 약간 이제 뭡니까 뭐 특이한 뭐 이상한 엥? 이런 이제 강사까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그 뭐 블로그죠. 블로그에 뭐 강사들 소개해놓고 있는 거기서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뭐 수학하고 영어는 이게 오르비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뭘 할 수는 없고 예 아무튼 간에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강사니까는 한번 끝까지 한번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인강뿐만 아니라 이제 요 자료와 칼럼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려놓거든요. 예 올려놓으니까는 그 뭐라고 하죠? 뭐 팔로워? 팔로잉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올린 이제 자료들입니다. 뭐 면접 자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생임 자료도 있고 뭐 공부하는 자료도 있고요.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받아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중간중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생활과 윤리에 대한 커리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게 여러분 중에 이제 저 처음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강사입니다. 저라는 강사는 장점하고 단점이 확실하게 구분이 갑니다. 뭐 모든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보면 어떤 어떤 선생님 강의평가는 학생들이죠. 학생 가본 나는 이게 좋아서 하는데 학생으로 아 나는 이거 안 좋았어 라고 해서 선생님의 동일한 측면인데 이제 강의평가가 갈리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고요. 장점하고 단점이 다 똑같아. 다 보면 돼.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은 1타 같은 엔타야. 저의 장점은 1타 같은 이고 1타는 아니야. 1타 같은 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엔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제 단점 엔타 고수원들이 몰라. 형용들이 모르고요. 진짜 뭡니까. 뭐 생윤에서 진짜 뭐 닳고 다른 뭐 이제 생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신해왔던 그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 뭐 이 선생님은 안 돼요. 아 이 선생님도 뭐 좀 부족함이 있고 저님도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찾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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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득보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강수학생 중에 이제 감독님 저 아십니까. 저 보셨습니까. 처음 보시죠. 그렇죠. 형강수학생 중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면은 뭐 죄송합니다. 실명 공개 실명해도 되겠죠. 뭐 김종일 선생님 또는 뭐 이지영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임정은 선생님 이렇게 이제 유명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이제 유명한 이제 강사분들이죠. 강수학생 강의를 듣는 친구가 대부분인 거라. 그래서 야 너 내 강의 들으면 소외감 안 느끼냐 했지만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소외감은 안 느끼는데 다른 강사분들이 뭐 이지영생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무슨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굿즈라고 하지.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또 그렇게도 이렇게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선생님은 굿즈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선생님 바나나 스티커만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유명 강사분에 비해서는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명확한의 단점을 가지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외감 느끼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현역대 메가스테이 3명. 그래서 생윤 강의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여섯 번째 강사래. 선생님 인강이라 인강은 어지간하면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만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 생윤 강사 많기는 많아 옵니다. 제가 이제 뭐 오르비에 있는 제가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강사니까 근데도 온다니까. 찾아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엔타이기는 하고 그래서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보면 약간 이제 뭡니까. 뭐 1타, 2타 분들에게 이렇게 만족감이 좀 부족한 이렇게 아쉬움 있는 분들이 이제 듣고 있겠죠. 자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엔타 같긴 하지만. 엔타 같은 게 아니고 엔타인 건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1타 같은 면들이 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강의력. 앞에서 제가 뭐 나무기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보십시오. 뭐 별 얘기 없습니다. 유명 강사 아니기 때문에, 득보적 강사이기 때문에 평가가 별 얘기 없는데 강의력 나옵니다. 어디 가서 안 굴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메가스터디라든지 또는 이제 EBS 강의할 때도 예 마찬가지였어요. EBS 강의할 때도,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강의할 때도 이제 그 강의 평가죠. 강의 평가에 보면은 이제 강의력은 기존의 유명 강사들에게 안 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강의력 부분은 어디 가서 안 굴린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기키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뭐 어떤 공무원의 공무원 강사 분데 제가 잘 모르겠고 공무원 파트는 제가 강의력은 좋다. 근데 이게 멘트가 이게 참 이게 마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강의력도 좋다도 아니고 강의력만 좋다도 아니고 강의력은 좋다. 이 은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아무튼간에 어디 가서 안 굴리니까는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득보잡이라고는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제 강의에 제 커리를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의 생윤 커리는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집는데 일단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 강의 안 들어도 좋으니까는 이 두 강의는 꼭 들어보세요. 이걸 제가 왜 무료라고 해놨겠습니까? 네 인생에 도움되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면서 존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독님 제가 존댓말을 하는 경우와 반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일일까요? 존댓말 반말 반말 그렇죠? 감독님 센스가 있는데 예 자 제가 반말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 들어 정말 들어 그거 네 인생에 도움이 돼 꼭 들어 반말이다 반말이다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인데 생윤 공부법인데 이제 뭐 생윤뿐만 아니라 탐구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기하는 법 기출 보는 법 커리 잡는 법 자료 보는 법 등등 복습하는 법 등등 수업에 임하는 법 수업을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강은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인강은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라가 아니라 얘들아 잘 들여라 잘 들여라 이대로 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 얘기가 아니라 네가 선택하고 네가 무언가를 할 때 참고를 하라고 10가지를 알고 선택하는 거랑 100가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후자가 100가지를 알고 선택하는 게 실수할 가능성 재수정의 가능성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많이 알고서 뭔가를 선택하는 게 그게 실수할 가능성 또는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이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생 강을 듣던 김준생 강을 듣던 다른 쌤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안지는 않는 게 중요하다고 꼭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생윤재료 바나나 제거 특강인데 제가 왜 바나나를 들고 있을까요? 그 바나나의 기온이 나와서 있을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는 무료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는 이제 원투스리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본, 심화, 실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특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생윤일 강의가 심화 역할을 다 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윤일은 진짜 집중하면 2, 3일이면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기초 심화까지 다 다뤄놨으니까 이거 잘 참고하시고 이거입니다. 짧고 굵게 끝내는 것 끝내는 거 이건 나름 이제 또 이렇게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윤일 강의죠. 이게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윤3인데 제가 이제 졸심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전 모의고사긴 한데 굉장히 특이한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인데 굉장히 특이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쉽게 나올 때 1컷 50일 때는 사실 이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컷 47 뭐 46 45 이렇게 될 때는 이 시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윤3는 오르비에서 인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제가 이제 주로 전자책이라든지 형광으로 하는데 이제 형광에서 비대면으로 제가 이제 디오르비에서 작년에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형광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합쳐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 인강으로 오르비의 그 오르비 인강 사이트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올라간다면 전자책으로 올라가는 수는 높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집중형인데 요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조금 이따가 세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무료와 유료가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 무료는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요 유료된 얘기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 공부법에 대한 얘기 일단 요거 무료다 그렇지 요거 이제 공부된 얘기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인데 나름 이제 탑 A 강의 중에 이제 베스트 4 탑 4도 올라가 있으니깐 나름 이제 괜찮을 거야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더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하나 듣고 있는데 다시 말 하나 제가 들고 있는데 뭔지 모르죠?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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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제거 특강 예 제거 특강 시험장에서 효과가 있다니까 어 그냥 바나나 진심으로 한번 울었다 선생님 오만한 거 아닙니까 뭐 바나나 특강이 얼마나 되다 울고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친구 여기도 보니까 망생성생 그 다음에 바나나 제거 특강이죠 들으면서 이제 눈물을 잘 잘 잘 잘 이 친구도 이제 뭡니까 한번 울었다며 앞에서 했죠 앞에서 얘기했지 득보잡이다 보니까 뭐 여러 번 이제 생윤에게 좀 뒤였던 배신당했던 경험생 친구들이 제가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걸 몰라서 배신당했구나 이걸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해가지고 한심한 공부했구나 하면서 지난 날을 한심해 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지 않으려면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곤멸 단어 모르시는 분들께 예습 겁니다 그렇죠 생윤 선택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일단은 여러 하다 예 일단 이제 진심으로 권한다 예 듣고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 이제 필요한 자료는 이제 강의에 보면 그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돈 돈 일은 없으니까요 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하나 더 하자면 어차피 무료에 대한 얘기니까 제 수강 후기 한번 보세요 유명 강사분들의 수강 후기는요 내용이 뻔합니다 아 역시 땡땡땡 이런 거 굉장히 단편적이고 감탄형 위주야 그런데 제 수강 후기는 제가 듣고 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수강 후기가 좀 겁납니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공부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재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고사한테 실패한 친구들이 자기 어떤 실패담 그 다음에 그 실패를 극복한 것들 어 그런 것들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방향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강의의 수강 후기 추천 공부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에요 어 예 자 그래서 요것도 공짜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생년일 강의인데 제가 개념의 모든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일단 뭐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수업 재미없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긴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수업을 하면은 뭐 처음 듣고까지 다 완전 재미 이건 뭐 올 재미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5개념 가지고 연목은 이런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강의 평가에 높은 점 중에 높게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는 솔직히 뭐 이것도 실명 공개해도 되나 하자이 뭐 짤리면은 뭐 짤리나 뭐 문제되면 자르면 되지 그렇지 요약 정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지영 선생님 따라갈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요약 정리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죠 야 요약 정리 해가지고 다 풀면은 그게 킬러냐는 거죠 다시 요약 정리만으로 문제가 풀리면 그게 킬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 또는 1등을 받으려면 킬러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킬러는 요약 정리를 요약 정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요약 정리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 이쪽이고요 제 강의 평가는 이제 여기가 요게 포커스 맞춰집니다 요게 그래서 뭐 1컷 50인 시험에서는 사실은 요게 더 중요할 거고 어 중요할 거고 근데 1컷 50이 안 되는 시험들은 우리가 이제 킬러가 있는 문제들이죠 킬러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극복하지 못한 틀리는 그런 시험들은 요게 그러면 이제 요쪽은 확실히 제가 강점을 가지고 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겠지만 여러분 선배들의 강의 평가들이 다 그걸 장점으로 예 언급을 해주고 예 있습니다 쌤을 처음마다 돌아가보면 이거 이제 그 수능 만점 많은 친구가 저한테 이게 손편이 써준 건데 예 써준 건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시간에 이제 바나나 들고 오거든요 바나나 들고 예 바나나 제가 특강에 들고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막 협박 아닌 협박을 막 해요 예 괜히 막 공포가 막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입니다 이제 여학생인데 진짜 이상한 쌤 만났다 이제 저 뺐다고 예 큰일 났다고 내 생년이 망했다고 이 친구가 아마 그 고3 현역 때 4등 금액이 나왔던 친구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재용 선생님 강의 들어야 되냐고 예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했는데 강의 듣다 보니까 뭐지 저 선생님은 천재인가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 지식관 설명을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기가 나름 재밌게 한다니까 어 한다니 잘한다니까 나름 천재적인 관점을 발동한다니까요 물론 천재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적이 쭉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킬러가 해결되는 거라 외우지 않은 선지가 나오더라도 해결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마찬가지 생각의 가지 정리 요게 이제 설명 파트예요 그리고 나름 저도 좀 글씨체가 안 좋긴 한데 안 좋긴 한데 제가 글 극복에서 이제 마인드 맵이라는 이제 필기법을 활용을 해요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얘인데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요걸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 맵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필기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이렇게 사례 나름 이제 도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렇게 자연관하고 인관하고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가 되게끔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인드 맵은 뭐 망생성생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라 가장 큰 주제 가장 큰 주제 요쪽으로 갈수록 이제 세세한 주제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뭡니까 한쪽 방향 우리 이제 보통 줄로트라고 하죠 뭐 1번 뭐 도가 그래서 뭐 1 자연관 해가지고 동그라미 1, 2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는 이제 줄로트 지필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하나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종합적으로 보다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마인드 맵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인드 맵 필기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접하게 될 세상에 중요한 필기법이 됩니다 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됩니다가 아니라 되고 있는 중이에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 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 가지 정리하는데 예 생각 가지 정리를 하는데 이제 이 마인드 맵이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그 익숙해지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친구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특기가 한국을 합니다 예 자 예 오르비 그 닉랜드로 보면요 가끔 아 진짜 오르비안이다 이제 분들이 있는데 예 찐 오르비다 예 한 분들이 있는데 자 수업에서 단순 안기 분명히 안기 시킵니다 일단 탐구는 안기 없으면 게임 끝이야 시키는데 그 다음에 킬러 파트 킬러 파트는 안기만으로 해결되면 킬러 안된다니까 얘들아 정찰해야 된다고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문제의식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름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요 좀 강수입니다 강수가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강의 뭐 20강 못 찍어서 20강 찍는게 아니에요 20강짜리로 기본강의 하면 이 파트를 못해요 선생님 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얘들아 기본강의 20강 뭐 심화 20강 그 다음에 뭐 파이널 20강 그거 할 시간 없어 너네 구경수 안 할거야 감독님 국어 중요합니까 생일 중요합니까 국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학이 중요합니까 생일 중요합니까 영어가 중요합니까 생일 중요합니까 영어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국어 중요해 생일 중요해 국어 수학이 중요해 생일 중요해 수학 영어 중요해 생일 중요해 영어 사문이 중요해 생일 중요해 사문이 더 중요해 선생님 저는 미술실기 하기 때문에 수학 안 합니다 미술실기가 중요해 생일 중요해 미술실기 너네 지금 입시하고 있어 기본 20강 심화 20강 뭐 파이널 20강 그거 할 시간 없다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 나는 취지야 예 그런거야 예 자 그러하고요 또 뭡니까 이해를 하기 위한 이제 설명들 그 다음에 고난도 사상입니다 킬러 파트죠 나름 예시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자료교재 자료교재 그래서 얘들아 또 잘 들어 얘들아잉 요게 자료교재인데 자료교재인데 제가 이렇게 책으로 제본을 했어요 요거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PDF 파일로 제공이 돼요 제공이 되는데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 제가 이제 이거 그 공지사항에 판매하는 방식 이제 공지해놨으니까 그냥 구매하세요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제가 뭐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이제 요 자료교재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그 뭐 현재도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현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뭐 100% 다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요 특기가 한국인 요 분의 수강 이 부분은 현재도리랑 제 자료교재 이제 간단하게 예 비교해놓고 언급해놓은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경수 바빠 죽겠는데 그거까지 할 시간 없을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 보시고 좀 소개다 싶으면은 구매하십시오 후회 안하실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한 세트인거라 수업 내 수업 뿐만 아니라 요 자료교재 까지 잘 챙겨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수업 내용적인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설명을 많이 한다 요약시 요약뿐만 아니라 설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강수가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수능 이번에 이제 이번에 수능 2번 문제가 어려웠거든 예 근데 사실 어려운게 아니고 너네가 제시문에서 엿먹었어 도가지시문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강의하면서 이제 유가와 도가 제시문 선지 말고 제시문 구분하는 법을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본강의 20강 30강 다시 기본강의 30강짜리로는 그런 강의 못해 40강짜리도 40강짜리도 강의 강수 보세요 강수 보면 40강입니다 많죠 일단 많아야죠 이거 설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강의 어떤 강은 제가 강의 시간이 막 70분 80분 90분이 돼요 왜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 설명해야 되거든 필요하거든 이런 데서 통수 맞거든 정답으로 뭐 40% 30% 이랬다니까 그래서 뭐 이지 앵 김종 엥 선생님께는 절대 안 나온다니까 왜 그분들이 모른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그까지 강의 시간이 없다니까 강의가 길어지면 안 팔리니까 근데 다양스럽게도 뭐 저는 이렇게 좀 매출된 압박이 조금은 좀 적다 보니까 있긴 합니다 적다 보니까 이제 할 건 다 한다고 할 건 다 한다고 그래서 기본강의가 다시 생윤 1강이다 생윤 1강의가 그냥 기본강의면서 심화강의입니다 그리고 오르바이는 이거 좋잖아 왜 이걸 수능 전까지 볼 수 있잖아 다시 수능 전까지 다 할 수 있다니까 뭐 수강일이 90일 제한된 게 아니잖아 그렇지 활용하면 돼 걱정하지 마 시작할 땐 만원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총량을 따지면 적습니다 왜 구경수가 중요하니까 그건 나도 안다니까 제가 서울대에 갔는데 제가 서울대에 갔는데요 사회 잘해서 서울대에 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쌤 서울대에 갔습니다 사회 잘해서 서울대에 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정쌤 구경수 잘해서 구경수를 잘해서 서울대에 갔겠지 뻔하지 않습니까 입시에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많은 것처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총량이 적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하시면 점점점 공무량은 줄어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적게 하니까 깔끔하게 적게 핵심을 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공무량이 늘어나는 거지 생윤 따위에 입시입니다 생윤에서 징징거리시면 안 됩니다 입시는 구경수를 징징거리셔야죠 생윤 가지고 이거 새로운 선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징징거리시면 생윤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님들 입시는 안 좋아요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너무 이제 뭡니까 그 생윤 1 강의수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수능 전까지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내용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비밀이야 자 그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생윤 2 강의인데 생윤 2 강의인데 요거 이제 요거 암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암기만으로 해결되면 킬러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응용하는 거 요게 생윤 2 강의의 이제 포인트가 돼요 요거 요거 그래서 킬러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킬러의 기본을 외우고 그 기본을 가지고 머리 굴려야지 머리 굴려야지 통수의 가능성을 처음 듣고까지 다 외우면 미트 것도 없지 진짜 곡의 기본을 외우고 머리 굴려야지 그래서 이 친구죠 이 친구 이제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곡을 이제 계속 연습시켜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다시 얘들아 기본 생윤 1 강의지 그렇지 제가 뭐 생윤 1 강의에서 연습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강의에서도 이까지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래도 중요 주제들 킬러 주제들은 기본 강의에서 부족함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킬러 통수 주제 집중입니다 주제는 이제 한 번 더 그리고 더 다양하게 연습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고 굵게 한 2, 3일로 그냥 끝낼 수 있게끔 하는 강의고 그걸 위해서는 앞에 기본이 제대로 되어야지 기본이 기본이 되어야지 응용할 수가 있어 기본이 안 되면 응용이 안 돼 조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생윤 3인데요 문제 모든 것 해서 졸심호라고 있는데 졸심호가 뭐냐면요 감독님 요거 보이시나요 너무 잘 보다가 좀 문제가 돼 자 읽어줄게 얘들아 졸라시발 보이고 다시 졸라시발 어렵네 다시 졸라시발 어렵네 무슨 얘기니 그냥 고난도 다시 말하면 킬러 적용용 입니다 무슨 뭐 윤리학 구분 안락사 가지고 킬러 안 만들어 그렇게 지역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킬러를 지역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롤스 적용용 싱어 적용용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뭐 지역에 지역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졸심호의고사 콜에 감탄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다 군데군데 의문사 당한다니까 왜 응용하는 연습 안 했잖아 이층구입니다 이층구 마찬가지 감명 깊게 풀었다고 더 풀 수 없냐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낼 수 있는 주제가 한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주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막 뭐 몇백 문제씩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제 조금씩 갈아가지고 하는데 올해 몇 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료에서 총 60회를 풀었고 이제 60문제 풀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얼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진짜로 이걸 한번 보셔라 지역이 아니라 왜 어렵습니까 기본을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그걸 응용을 못하는 거라 그걸 한 번도 이제 실전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이제 막판 막판 시즌에 보죠 막판 시즌에 보면 무슨 아도르노의 예수관 가지고 킬러를 만드는 거라 기가 막히죠 롤스 가지고 킬러를 만들어야지 지금 아도르노 가지고 킬러를 만들면 그거야말로 지역 중인 지역이지 그런 지역 가지고 막 킬러 만드는 거 아니다 나중에 나오면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진짜 와 이런 모의고사 있었네 선생님 그러면 대중적으로 팔면 되지 않습니까 안 돼 다시 고난도 킬러 적용이 그러니까 다시 1등급 2등급 연습용이야 시장성이 별로 없어 다시 시장성이 별로 없어 그나마 오르비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나마 종로학은 또 나름이 이제 좀 상위권 재수생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최상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위권 재수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통하는 거라 상위권에서 통하는 모의고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윤1 또는 생윤1을 통해서 상위권까지는 올라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고정 극상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분이 올려놓은 건데 보니까는 작년 시중 모든 생윤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이게 시간 낭비야 얘들아 이런 거는 모든 생윤 모의고사 이게 시간 낭비야 근데 어쨌든 간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니 무슬모 지적 허용 이런 거 없다고 지역 없다고 딱 사고할 부분만 건드립니다 머리 굴릴 부분 기본 가지고 머리 굴릴 수 있는 부분 어 그것만 딱 건드려 놓은 거니까는 감탄 받으실 거예요 생윤1,2,3 잘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망생성생 그 다음에 졸라제로 바나나 제거특강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멘트 생윤 만점 받았다 그래서 졸시모 바나나 특강 도움이 되었다 그게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생윤1강이 와 그 다음에 이제 생윤1강에 나온 이제 고자르교제 를 이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윤1강이 딱 여기까지니까는 저는 면접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딱 요까지 보시고 망생성생 바나나 제가 특강 이제 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운 받니? 고 이제 확인해 고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고 체크해두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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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두었을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면접에 대한 얘기들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우선 면접은 선생님 면접을 인강으로 해요 라고 하는데 한다니까 다시 한다고 한다고 제가 메가스터디 구술 면접 대표 강사를 하다가 이제 오직으로 왔어요 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뭐 면접 강의는 듣기만 해서 안 되긴 하지만 수능 강의는 뭐 이렇게 이렇게도 들어도 상관없죠 근데 면접 강의는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면접도 인강을 통해서 준비할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강의 평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뭐 서울대학 2학과 들어가는 친구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의 그 강의의 특징을 잘 설명해준 요약정리해준 이 친구는 요약정리 잘해놓은 것 같아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교대 교대가 되고 이 친구 이 친구도 이제 어 교대 들어간 친구 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일부러 안 해놨는데 이제 그 혹시나 이제 그 누군지 알려지게 될까봐 서울사대 정시면접 뒤집게 한 친구도 있습니다 정시면접을 뒤집게 서울사대 정시면접 뒤집기 거의 불가능하거든 1년에 한 번 이 색깔 막 가거든 어 근데 이제 딱 뒤집더라고 강의 딱 듣고 어 뭐 그런 사례도 예 있습니다 어 있으니까는 뭐 댓글 중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막 야 근데 굳이 찾으러 가진 마 고런 게 있으니까는 면접 인강도 마찬가지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도 마찬가지로 이제 형 저기 생윤과 마찬가지로 이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면접 제로 강의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 거냐 를 갖다가 정리해준 강의니까는 꼭 들으라 요 뒤에 돈 주고 안 들어도 되니까 요 강의 꼭 들어놔 들어놓고 그 다음에 니 고민해 알았지? 자 그리고 기본 강의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면접 일만 했었는데요 의학 계열이 좀 이게 좀 빡세잖아 이게 빡센 이유가 이제 뭐 워낙 진짜 최상위권만 모여졌으니까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의학 계열을 따로 MMI형을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치한약순이 이제 요 강의가 기본 강의고 그렇지 않은 계열은 이제 면접 1 강의가 기본 강의 되고 사실 뭐 요걸로 충분해요 요걸로 충분하고 면접 2 강의는 이제 뭐냐고 하면 뭐냐면 가끔씩 보면 그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진짜 인문사회 지식이 영에 수렴하는 거라 그래서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이제 그런 분들 그러면 이제 인문사회 소양 향상용 또는 문과긴 한데 너무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풀이하는 거죠 문제풀이 연습용이에요 연대라든지 고대 수시면접 문제 보면 이렇게 자료 제시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제시되어가지고 가 제시문의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는 등 비교해 분석해보라는 등 평가해보라는 등 또는 이제 가나다를 종합정리해보라는 등 이런 식의 자료 제시형 면접 문항들 이제 인문사회적인 주제들 가지고서 이제 만든 게 면접2가 이거는 1, 2, 3은 단계가 아닌 거라 종류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면접3는 교대사대 교직집중용이니까 교대사대가 아니면 면접3 강의 들을 수는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면접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로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면접0죠 면접0는 면접 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들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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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니 준비할 때 삽질하지 말라고 10개를 알고 준비하는 거랑 100개를 알고 준비하는 게 있으면 어떻다고 100개를 알고 준비하는 게 시행착오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저는 여러분들의 입시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입시입니다 수능을 10년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니 몇 개월로 끝내야지 돼 면접 마찬가지야 면접을 8개월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능 8개월 준비하신 분이 있지만 면접을 8개월 준비하실 분은 없습니다 보통 면접 8일로 끝내버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를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돼 그럴 여유가 없어 그래서 면접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 강의를 듣고 준비하는데 계획을 세우세요 이제 얘인데 자 이제 요게 기본 강의에요 다시 요게 이제 의학계열은 요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걸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기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제 기본기인데 기본기인데 딴 거 필요 없고 강의 들으면서 학주농구네랑 그 다음에 TCR2 요거 익히면 돼 다시 학주농구네랑 TCR2의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그거를 익히면 돼 그거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자면 면접이라는 게 이게 이게 보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요 강의에는 요 시뮬레이션 다시 말하면 그 실제 면접장을 가상해가지고 꾸민 이제 강의를 포함을 했으니까 요 실제 시뮬레이션까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면접에 다양한 사례들입니다 다양한 계열에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많이 알고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면접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조언 드리면 면접 후기들 있지 아 수강 후기 말고 그냥 면접 후기 있잖아 면접 후기 그렇지 뭐 동국대 면접 후기 뭐 이런 거 요거 한 100개 읽어가 다시 여러분 지원하는 대학 지원하는 대학 지원하는 지원하는 대학 유형 한 50개 그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한 50개 한 100개 정도 읽어가 요 사례나 후기 한 100개 정도 읽어가 요걸로도 엄청 도움이 돼 엄청 그래서 요거 면접이나 다양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왜 면접장은 이게 상호장은이기 때문에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행을 알아야지 알고 가는 게 더 좋아 자 뭐 그 얘기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주농구원회와 TCR이 뭔지를 아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제 강의 안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른 면접 뭐 글들 중에서 또는 강의들 중에서도 뭐 요 용어를 사용해서 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얘기는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다 더 깔끔하게 보다 더 핵심적으로 보다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한테 오는 이제 글들인데 어 글들인데 뭐 여기 보면 구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티시 알리거든 음 그 다음에 요 1을 연관시킨 게 마이 라이프야 라이프 어 뿔 빨고 있다고 그래 됐다니까 딴 애들 면접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이 친구입니다 그 TCR이랑 마이 라이프 이제 이용해가지고 다 반지 구성하면 돼 별 거 없어 근데 그 별 게 없는 게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알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전에 보여준 거기도 한데 이제 여기 나오죠 구조를 채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계열 상관없다니까요 뭐 앞에 이 친구는 예 외대 예 외대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뭐 의학과 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의학계열은 이쪽 나머지는 요거 어 면접단임 프로젝트 예 면접1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2 강의는 2 강의는 이제 좀 내용적인 부분 주제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런 주제들이 좀 약하다 하는 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형이죠 그렇죠 예 문제풀이형 같은 경우는 비대면 녹화형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고런 분들이 연습용으로 들으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1하고 면접2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면접1이에요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면접3인데 요거는 이제 교대4대 중에서 교대4대 중에서 보면 이렇게 교직적인 내용이 나오는 교들이 있어요 수업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학생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고런 교대4대 문제들을 면접은 이제 요 강의를 통해서 하시는데 근데 요것도 내용이다 다시 요것도 내용이다 기본은 이제 면접1을 듣는 거고 면접 달인 프로젝트 면달프 1을 듣는 거고 그게 이제 교직 내용이 있으면 요걸 추가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주어야 될 거 교대4대 지원 교대4대 면접을 해가지고 교직이 반드시 나온다 이건 또 아니야 어떤 교대는 교직 내용이 1도 없어 어떤 교대 면접은 교직 내용이 1도 안 물어봐 그러니까는 교대4대 지원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필수 강의다 그건 아니에요 교직과 관리 내용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듣는 겁니다 필수 강의는 면접1 강의고 면접1이고 요건 이제 교직 내용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듣는 거니까 교대4대는 일단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요거는 요건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좀 애정을 갖고 하는 강의인데 음 메가에 있을 때 이제 어떤 분이죠 어떤 여학생이 이제 면접 강의 듣고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수강후기 올려놨는데 이 여학생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듣게 됐느냐 오빠가 제 강의 듣고 교대를 합격한 거라 그리고 이제 이 여학생도 이제 교대 지원이더라고 어 추천해준 거라 오빠가 고런 사연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제가 면접으로 뒤집은 것 같다고 제 성적이 좀 간당간당 해가지고 갈등 많이 했는데 선생님 믿고 오빠가 워낙 강의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잘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진짜 뭐 뭐 거의 뭐 제가 뭐 얘네들한테 뭐 전생에 뭐 진짜 뭐 좋은 일을 한 모양에 아니지 뭐 현생에 좋은 일을 한 거지 그렇지 어 그래서 뭐 고런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애정이 있는 강의 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애정이 있으니까는 뭐 강의 질이 더 좋아 이런 건 아니야 어 뭐 강의 하나하나는 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찍는 건데 뭐 특별히 좀 생각이 나는 강의가 요런 강의 요 면접수리 강의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교사에 대한 이제 그 뭐 뭐 애정이 있는 이제 사람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면접수리 강의는 다시 얘기합니다 교대 사대 지원자에서 다 듣는 게 아니라 교직 관련되는 면접 내용이 나오는 때 준비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으로도 해결 가능하니까 뭐 형강 못 듣는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특히 뭐 집안에 계신 분들 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 인강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생일이든 면접이든 저랑 같이 열공 제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졸라입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